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시련과 고통도 다 잊어버리지 나의 가난도 두렵지 않아 내게 닥쳐올 죽음조차도 내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네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그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바로 군주론에 합수됐는데요. 강자에게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함부로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저항을 준비하되 무기가 두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는 침묵하고 위장으로 일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물어 이기면 그때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죠? 군주론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로마사 농구에 쭉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자가 너무 강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도저히 이거 준비를 해도 안 되면 어떡해야 돼요? 일단 웃으라는 것입니다. 웃으라. 여러분 마키아벨리는요. 군주론의 제자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만드라골라의 제자로 알려졌습니다. 만드라골라.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키아벨리가 코미디를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짜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굉장히 야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지금 심의에 걸릴까 봐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곡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여러분 단테가 쓴 책 이름이 뭐죠? 신곡이죠. 디바인 코미디죠. 그렇죠? 거기도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신곡 읽어보셨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심각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왜 희곡 코미디라고 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왜 희곡을 썼을까요? 희곡은요. 코미디는 뭐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람들 웃기죠? 풍자하죠.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풍자하고 뒤흕니다. 그래서 웃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약자가 강자와 싸울 때 그 힘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미디를 쓴 겁니다. 자, 그랬더니 14년 동안 무직으로 살았어요. 코미디 작가로 조금 입에 불칠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메리치 가문의 두 번째 교황인 클레메트 칠세가 로마로 가면서 그래도 우리 고향에 유노한 인재가 없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마키아벨리 괜찮습니다. 비록 옛날에 메리치 가문에서 도전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14년 동안 실업자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한 번 이 반역을 꿈꿨던 사람을 내가 믿을 수는 없어. 하지만 재능이 있다고 하니까 역사책을 하나 쓰게 하게. 라고 해서 피렌체 역사라는 책을 맡깁니다. 한국에는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요. 이 책을 쓰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피렌체가 이 상태로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통일한 분석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런 책을 써서 이 책을 로마에 계신 교황님께 받쳐야 되잖아요.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치로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로 스페인이 로마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탈리아를 공격해 들어오죠. 1527년의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스페인이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프스를 넘어서 내려오겠죠. 그럼 먼저 피렌체를 지나서 로마로 올 거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교황님께서 자기 고향의 피렌체가 위험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데? 마키아벨리라는 인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를 등용시키게. 그래서 성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들어와서 뭘 해야 됩니까? 빨리 성벽을 쌓아야 돼요. 왜? 스페인군이 치어들어올지 공격할지 모르니까. 누구를 부르는 줄 아십니까? 미켈란젤로를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와 메디치와 마키아벨리가 만납니다. 저는 이것을 3M이라고 생각해요. 3M. 3M 사건이다. 3M 사건.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성벽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겠나 했더니 이런 도안을 냅니다. 역시 미켈란젤로가 천재예요. 보세요. 성벽을 어떻게 하면 별처럼 만드는 거예요. 포를 쏠 수 있도록. 그렇죠? 양쪽에서 포를 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설계는 거예요. 이게 아르노 강이거든요. 강 위에다가 샀자 그랬어요. 이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자, 바로 공사에 들어갑시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피렌체 문이다. 피렌체. 피렌체에서 제가 이 성당국에서 찍은 건데요. 여러분, 이 성당 이름이 산 미니아토라는 성당입니다. 산 미니아토.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 메디치 가문에 연관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메디치 가문이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성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 마키아벨리와 미켈란젤로가 방어선을 어디로 구축했냐면 여기로 구축했어요. 이게 마키아벨리의 방어선입니다. 그랬더니 메디치 가문의 교황신 클레메치사가 보호를 받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성을 이렇게 싸우면 우리 가문의 성당인 산 미니아토가 어떻게 되는데 우리 방어선을 뒤로 돌려가지고 산 미니아토 성당을 보호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수입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어선을 그쪽으로 펴면 방어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비하는 데 불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실업자로 14년 동안 살다가 다시 자리에 불렀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야, 너 라인 이쪽으로 꺼. 그러면 여러분은 실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노, 실습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선이 가장 적절한 선입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키아벨리가 철이 드는 겁니다. 인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군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니,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군주가 된 것입니다. 자, 피렌체를 방어하니까 스페인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다가 너무 튼튼해 포기하고요. 바로 로마로 내려갑니다. 로마로 징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를 준비하고 있다가 피렌체에서 당황하게 되겠죠. 그때 로마를 방어하고 있던 장군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귀차르디니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귀차르디니입니다.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인데요. 이 귀차르디니가 귀찮게도 마키아벨리가 편지를 씁니다. 마키아벨리,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내 소원 좀 들어주게. 내가 지금 로마를 방어하게 되는데 여기는 참모가 없어. 자네같이 뛰어난 참모가 없어. 빨리 로마를 내려오게 해. 그랬더니 친구의 부탁이 지금 이게 피렌체의 동상이거든요. 마키아벨리 바로 옆에 귀차르디니가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부치입니다. 아메리고 베스부치는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귀차르디니의 친구였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고